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쏭아지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 영상이라기보다는 공부합시다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공부합시다 영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공부를 할 목적으로 읽었던 책들을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림으로써 보시는 분들이 책을 직접 읽지 않아도 대부분의 내용들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영상입니다. 저도 다시 공부를 할 목적으로 그리고 또 공부했던 내용들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교재 성격의 책들이 위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이 두 책도 네 이 두 책도 학부 수준에서 사용되는 전공서적입니다. 바로 가족상담과 관련된 개론서들이에요. 이 가족상담은 심리학의 정말 다양한 영역들 중에서 상담심리학의 그 상담심리학 영역 안에 속해요. 그래서 상담심리학에 대한 그런 이해가 먼저 된 후에 이 가족상담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저는 어떻게 된 게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하게 되네요. 상담심리학과 관련된 그 책들도 또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두 권의 책들 중 첫 번째 책은 바로 학지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보이시나요? 네 학지사에서 이렇게 출판을 했고 한국상담학회에서 상담악 총서 시리즈로 나온 책들 중 한 권입니다. 학부에서 교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또 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위한 시험 공부를 위해서 많이 읽혀지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권은 네 이 책입니다. 가족상담과 관련해서 많은 저서를 내신 최규련 교수님의 가족상담 및 치료라는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개론서들은 좀 그 분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좀 지루하죠. 좀 지루해요. 그리고 또 시험을 치고 나면은 까먹게 되는 그런 마법적인 마법 같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분야에서 그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있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아직 가족상담을 공부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미리 아실 수가 있고 또 이미 전문가시거나 이쪽 분야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초적인 내용들을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두 권을 석사 과정과 저도 상담학회 전문 자격 상담사 자격을 준비하면서 봤었어요. 그리고 이 책 두 권을 정리한 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트는 이 노트는 이 두 권을 요약 정리를 한 건데 오늘은 이 노트를 가지고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권의 차례도 제가 두 권을 직접 섞어서 이렇게 저만의 차례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보이시나요? 크게 빨간색으로 네 덩어리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챕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제일 지루한 거예요. 가족 상담과 치료라는 것의 시작과 발달 그리고 이론적인 어떤 기원, 기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본격적인 가족 상담 이론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요. 이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시대마다 또 이론가마다 저마다 다른 이론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일곱 개 정도의 각각의 가족 상담 이론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는 가족 상담의 실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족 상담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부부 상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부 상담은 다르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상담과 관련해서는 따로 또 다른 훌륭한 책들을 통해서 영상을 한번 찍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부부 상담 관련 내용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과감히 뺐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지루한 가족 상담의 이론적 기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이해부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첫 번째 박스였던 네 가지 챕터들 중에서 첫 번째 그 이론적 기초가 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정말 지루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는 하지 않을 거고 조금 짤막짤막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이해 첫 번째 제일 처음 부분에서는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심리적 내적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그 개인 한 명의 그런 내적 문제를 중심적으로 바라본다면 가족 상담 같은 경우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그리고 그 개인을 둘러싼 관계 속에서 즉 가족 체계 속에서 한 개인을 이해하는 접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리고 맥락적으로 맥락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상담과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에 대한 그런 특성을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가족 상담의 목표는 개인의 상담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상담의 전제 가족 상담의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가족 문제라든지 어떤 그 각 개인의 가족 구성원 그 각 개인의 어떤 정서적이나 행동적인 문제는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측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정신병리적인 측면 그렇지만 대부분 어떤 그 한 개인의 문제는 가족 체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심리 내적으로만 어떤 어떤 한 개인의 문제를 그 사람만의 어떤 그 심리적인 내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뭐 가해자 이런 피해자의 이런 이분법적인 시선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가족 맥락 어떤 체계의 문제로서 접근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는 그 개인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과 어떤 체계 어떤 그런 맥락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족 상담의 전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 상담이 아닌 또 개인 상담으로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원 간에 어떤 적대적인 행동이나 불신이 크거나 아니면 가족이 너무너무 이렇게 모래알처럼 서로 너무 무관심할 경우 혹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의료적인 어떤 주의가 필요한 만성적인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 저항이 너무 커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상담이 아닌 어떤 개인 상담으로 먼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 약물 이런 어떤 병적인 폭력 등 이런 외부 자원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부부 및 가족 상담의 이론적 기초 부분으로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가족 상담 이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가족 상담의 이론이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어떤 관점에 따라서 나누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초기 가족 상담, 후기 가족 상담이 있겠죠. 초기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석, 대상관계, 행동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기 가족 상담은 근대주의, 실증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보헨, 구조적, 미누친의 구조적, 경험적, 전략적, 맥락적 이런 대화 이론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 해결중심 가족 상담이라든지 이야기 치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 말고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가족 상담 이론들을 순수체계 이론을 따랐냐 아니면은 심리역동 가족 상담을 따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개인 상담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상담적인 가족 상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상담을 개인 상담의 어떤 연장선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온리 가족 상담만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담과는 별개로 가족 상담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구성주의의 근거를 한 거고요. 후기 가족 상담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관계 가족 상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상담적인 가족 상담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온리 가족 상담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적인 가족 상담과 그냥 가족 상담 이거 두 개를 합친 통합적 가족 상담 이 위에 두 모델을 다 사용한 통합적 가족 상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족 상담들 각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의 그런 기초가 되는 개념 가족 상담의 배경 이론 개념은 무엇일까 크게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론의 기초가 되는 개념 첫 번째 사이버네틱스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네틱스 저도 여기 가족 상담 공부하면서 처음 접한 건데 이 사이버네틱스도 1차가 있고 2차로 나누어집니다.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1차 사이버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개념 정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체계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움직이는지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피드백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떤 규칙성을 보이면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가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대상관계 이론 보헨의 다세대 이론 사티어의 경험주의적 이론 구조적 미누친의 구조적 모델 이 모델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MRI나 밀란 헤밀리의 어떤 전략적 모델이 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정확한 어떤 그 구조에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2차 사이버네틱스 개념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상담자도 어떤 한 체계에 속한다는 거죠. 1차 사이버네틱스 개념에서 보면 상담자는 어떤 객관적인 관찰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가족 상담을 할 때 그 구성원과 따로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제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상담자도 가족의 한 또 다른 체계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관찰자라는 개념은 없고요. 오직 여러 다른 그냥 체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현실이 있고 이 체계의 현실이 있고 저 체계의 현실이 있고 이렇게 동일하게 동일한 어떤 그런 현실 동일한 체계에서 본다는 거죠. 저도 이 사이버네틱스 같은 경우는 책에서 공부한 게 전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로 검색을 해보시든지 책을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론의 기초가 되는 개념 중 첫 번째 사이버네틱스를 봤고요. 두 번째는 생태체계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따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생태체계 이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가족 상담 이론들이. 어떤 거냐면 환경과 굉장히 역동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의 그 안에서의 그 한 인간을 바라보는 존재. 그 인간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로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인 상호성이 있고 그래서 주고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래서 미시체계 생태체계 이론이니까 미시체계부터 거시체계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미시체계 같은 경우는 얼굴을 맞대고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조직체예요. 가족이 있겠죠. 가족 그리고 학교.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그 체계 안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한 인간을 중첩체계라는 게 있어요. 미시체계 여러 개가 겹치면서 발생되는 어떤 환경입니다.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던 습관은 학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습관에 대해서 엄마가 피드백하는 것과 선생님이 피드백하는 것은 내용이 달라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그런 각각의 미시체계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체계는 직접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처럼 그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직장이라든지 엄마 아빠의 친척 이 정도죠. 그리고 이제 거시체계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미시, 중첩, 외적체계 모두를 포함합니다. 뭐 우리나라, 문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합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체계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가족상담 이론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생태적 전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에 의해서 나의 어떤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였지만 아내가 되었고 그 아내는 누군가의 며느리의 역할도 하고 또 그 아이의 엄마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생태적인 어떤 이런 전의를 한다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면서 이렇게 변신하는 게 아니라 생태적인 이런 전의를 통해서 생태적 발달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단순히 흘러서 아동이 이렇게 청소년이 되는 그런 차원의 이런 신체적 발달이 아닌 생태적인 발달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가족상담 이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미친 개념, 이론적 기초는 바로 일반체계 이론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도 많고 이거는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저는 이해를 하면서 요약을 한 건데 이것만 읽어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그래도 들어보시기 바래요. 어떤 일반체계 이론은 요소와 요소의 상호작용을 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족체계에서 본다면 그 요소라는 것은 각 가족의 구성원이죠. 그래서 그 가족 각각의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합한 개념입니다. 단순한 합 이상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얘기하는 영향을 받은 종류는 가족상담 이론에서 나오는 종류는 경계선, 가족규칙, 체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이라든지 가족규칙에 대한 이런 설명은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반체계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의 변화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체계라는 것은 변화에 의해서 일정하게 반응을 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 가족 안에서 교류, 유지, 변화, 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단순 피드백, 사이버네틱스 통제, 변형성, 재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굳이 어려운 단어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책에 나와 있으니까 공부해야죠. 그래서 가족체계가 변화에 의해서 일정하게 반응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각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단순 피드백. 단순 피드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를 단순히 확장하거나 줄여서 외부로 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출된 정보의 양이 커지면 긍정 단순 피드백이라고 하고 줄어들면 부정 단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유입되면 가족체계는 이 변화의 규칙에 의해서 단순히 정보를 확장하거나 줄이는 역할만 한다. 라는 뜻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녀의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이 되고 또 그 자녀가 성적이 더 떨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면 이 책에는 긍정 단순 피드백 현상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부정적이지만 성적이 더 떨어졌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긴 하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이런 유입과 분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갈등의 편차가 증가된 거예요. 어떤 그 가족이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어떤 많은 그런 피드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증가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녀의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서 가족이 더 단합하고 이를 통해서 성적이 더 올랐다면 분출된 어떤 이런 정보의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가 났죠. 아이의 성적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이렇게 결과가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어떤 전체 어떤 정보의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가족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동의 어떤 양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 단순 피드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 피드백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단순 피드백이 뭐였냐면 가족 체계가 변화에 의해서 일정하게 반응을 하는데 변화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했죠. 첫 번째가 바로 단순 피드백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버네틱스 통제라고 하네요. 사이버네틱 통제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단순 피드백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체계입니다. 제가 이것도 예를 적어놨는데요. 밤 10시가 통금 시간인데 11시에 대학생 자녀가 들어옴으로써 가족 간 갈등이 증가를 했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 피드백입니다. 근데 부모가 대학생인데 11시 정도로 통금 시간을 늦춰도 되지 않나? 라고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이 가족 체계는 사이버네틱 통제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네틱 통제에서는 항상성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한상성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밤 11시로 만약에 통금 시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가족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10시에 오도록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항상성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범위? 범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가족 기능이 기능적일 수도 있고 역기능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10시가 통금 시간이긴 하지만 응 10시 30분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겠어 라면은 항상성 범위는 10시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이 자녀는 약간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지만 10시가 통금인데 1분이라도 늦으면 체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항상성 범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는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형성, 세 번째로는 변형성 단계인데요.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혼나던 방금 위인 대학생 자녀가 가출을 한다면 항상성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고요. 강압적인 부모 중심, 가족 체계였던 것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구조적으로 가족 체계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거죠. 민주적인 구조로 바뀐다든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방향성 단계는 가족 체계 변화를 완성시켜주는 현상 가족의 구조적인 변화는 쉽게 오지만 구조적인 변화만은 그냥 쉽게 이룰 수 있지만 그 가치관의 변화는 느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구조적 변화와 가치관 변화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기능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가출로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로 이렇게 가족 구조가 바뀐 거죠. 원래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외벌이 부부로 이렇게 가족 구조가 바뀐 경우 맞벌이 가족 구조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 경제적인 것에 어떤 가치관을 두었던 어떤 이런 구조를 외벌이가 된 이상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잠시 밀어두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유대라는 어떤 이런 새로운 가치관이 지금 필요합니다. 구조와 이렇게 가치관 변화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상담이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것들 중 마지막 세 번째인 일반 책의 이론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세 번째는 가족 상담 및 치료의 발달 부분입니다. 가족 상담 및 치료의 발달 이 가족 상담과 이런 가족 치료가 어떻게 발달이 되었냐 처음에 가족 상담이 생기기 전에 이 가족 상담 치료나 가족 상담이나 치료의 이론에 영향을 준 기존의 이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담 이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족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이론에서도 가족 상담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가족 상담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상담과 치료의 발달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 시작을 했네요. 1950년대 전후, 세계대전 이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가족 상담과 치료의 발달 과정에서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세계대전 이후에 각종 심리 문제와 가족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노력의 필요성을 국가에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부 상담을 시초로 아동 지도 운동, 사회복지 분야의 영향, 체계 이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체계 이론들이 발달을 하고 또 가족 상담 발전에 공허한 정신과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열을 연구하다가 가족 단위의 영향을 발견을 한 거죠. 정신분열이 걸리는 것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가족 체계의 문제가 있더라.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가족 상담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통합기로 인간에 대한 인간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그 체계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견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가족 견해의 이해 가족 체계의 이해 견해가 아니라 네 이 가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합의라기보단 그 체계로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족은 체계로서 구조와 과정을 가진다는 겁니다. 구조라는 것에서의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가족 상담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단어를 많이 듣게 돼요. 구조라는 것은 하위체계, 어떤 경계, 항상성, 규칙, 어떤 삼각관계 이 하나하나의 내용은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족 구조를 나타내는 어떤 단어고요. 과정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그리고 순환적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계로서의 가족에서 얘기하는 그 의사소통하고 그러니까 가족을 체계로서 이해할 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적인 인간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잔소리를 하죠. 그리고 아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또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오게 됩니다. 이런 순환적인 인간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 건강한 거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족 생활 주기라고 해서 가족의 문제를 발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각각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여러 학자들이 각자 얘기를 했지만 대표적으로 듀발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한 것도 있어요. 대충 신혼부부기, 자녀출산기, 학령전기 그 다음에 뭐 초등, 청소년 아니면 자녀양육기, 자녀아동기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가족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단계마다 발달 과제가 있다는 거죠. 자녀양육기가 됐을 때는 부모가 이제 어떤 부모 역할에 정강을 해야 하는 그런 발달 과제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단계에 각각의 발달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구성 과정에 가족도 그런 발달 단계에 의해서 가족 발달 단계에 의해서 또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혼 과정은 또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 체계가. 그리고 재혼 과정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저는 막 길게 이렇게 막 체크를 했지만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하는 것이 다음부터 할 것이 본격적으로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알려진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처음 소개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하면서도 지겨웠어요. 다음 부분부터 시작할 때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본 것도 있을 것이고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